안녕! 안녕! 저희 여기 왜 왔냐면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한 스튜디오예요. 네. 저희 이제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언니들이 긴장 중이야 지금. 무슨 컨셉을 다들 궁금하시죠?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요? 네, 힌트 주세요. 오늘은요. 약간 성들이 좀 겨울 것 같아요. 나도 걷고 싶어. 걷고 싶어요? 나는 약간 걷고 싶어요. 아, 그래요? 나도 모르겠네. 다들 같이 애기를 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건데요. 저희 오늘 뭐 할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 많이 많이 찾아봐 주세요. 할로윈 콘텐츠. 안녕! 안녕하세요, 외둥이 여러분. 저는 오늘 할로윈 데일을 받아서 이렇게 깜짝 수집 포터로 정신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은 얼굴은 붕장 전인데 붕장 후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객님, 가오나 씨한테 했잖아요. 이쪽으로. 아니 제가 원래 사실은 가오나 씨나 아니면 스노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잠시만요? 쉽게도 언니의 쉐이크에 다음에는 코랄코라가 된다는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하겠습니다. 네, 저 렌즈를 껴보겠습니다. 오늘 완전 레전드예요. 채영 씨, 근데 보라돌이 진짜 방금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와이엇어! 이게 돼지? 완전 멋있어, 이거. 이거 보니까식이 내가 더 깨로 있는 거 같은데. immers이 코랄코라가 됐지. 32초가 될려도 할게요. 아니에요, 제 75일쯤에다가. 뭐하고 일게요.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이거 휴지랑 풀로 간단하게 헬로윈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멤버들 메이크업 받을 동안 따라 보려고요. 그런 다녀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무틴 틴잖아요.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빨간 마코 차차입니다. 차차씨. 차차차. 비니 나 귀여운 레비 오우싸. 차차차차차. 렛나 차차 렛나. 찢어진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죽은 게 안 그려도 되네. 죽은 게 그릴 거예요? 둘 다 죽은 게이긴 한데. 그럼 내가 안 그릴게. 여보세요? 저기요? 네, 선생님 지금 치킨. 치킨. 치킨 아닌데요? 치킨 두 마리 시켰거든요. 치킨 두 마리요? 어디 건데요? 동영상이에요? 이거 영상인가요? 아 그래요? 사진인데? 사진인 줄 알았어. 여기 말리 어쩌면 사진이. 아 네, 같이 할게요. 프라이드요? 아니요. 아아요. 매큘레. 그걸 봐. 저 말리언니는. 진짜 말리가 될 거 같아요. 와.. 말리언니 말리.. 왜? 말리언니 왜 이렇게 예쁜 거 했어? 나만 진심이야 얘 할려는데?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절대 손태껏 없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귀여워요 어디 갔어? 택님 아직 미완성이지만 쉐이딩 대박이다 그냥 좀 스며려가지고 쉐이딩 카메라 좀 봐요 그럼.. 쉬워요 저주를 벗겼어 놀랐다 우리 캠스트리 막 낮아 맞자 짜릿한 기분이야 Waste no time What you waiting for 아니 안경을 그리는 거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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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러는 안개개 así 포장한 사람 아.. 다친 마음 열어보면 어때 어서와 가장 빛나는 건 It's you 터뉴 터뉴 제가 인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비니처일도 같이 아니셨는데 너무 귀찮게 했어요 너 머리에 장만 켜고 제가 그랬어 너희끼리 눈이 잘 간다 오늘 딱 우리 나이 라이버들 브이 하지마 브이 치워 뭐 할까요? 예쁜 거 아니 그거 치워 그래 존만 탈게 혜정이 왜 깨무고 있죠? 먹을땐죠? 배 먹을땐 다 떨어졌습니다 배 먹을땐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배 놀... 전치нач작 1,2,3 1,2,3 1,2,3 인사바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스입니다 네 저희가 할로윈 분장을 마쳤는데요 각자 어떤 캐릭터인지 맞춰보세요 눈치를 채셨나요? 저희는 이제 게임을 진행하러 가볼 건데요 같이 가볼까요? 갑시다 2,2,3 2,3 2,3 2,3 2,3 2,3 아 맞네 뭘 보세요? 시작 제가 첫 차겠습니다 예? 뭘 보세요 사진 찍자 제가 첫 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바로 찍고 출발할게요 제가 첫 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나에게 이거 민폐야 나한테 세상을 구하러 왔다 세상을 구하러 왔다 뭐야 저 부모는 모모기 다 부를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 그리기 하고 2 3 4 3